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혜옥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저희집에 덴드룬꽃이 지금 두 화분이 있습니다. 우리 덴드룬꽃 지금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꽃 잘 피고 좀 많이 잘 키울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덴드룬꽃 인데요 지금 꽃송이는 많이 이렇게 많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재작년에 제가 잎꽂이를 해서 키웠기 때문에 작은 그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이제 꽃이 두번째 피고 있습니다. 키가 작았을 때 한번 피고 지금 이렇게 키가 엄청 올라가서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뻗어서 쭉 지금 유리창을 지금 덮고 있는데요 유리창에다 지금 매달아 놨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덴드룬을 봄에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띄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봄에 추울 때 이런 봄인데 잎을 다 따주세요 그러면서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잎을 그때 하나도 없이 다 따줬습니다. 가지만 남겨놓고 다 따줬었는데 봄이 되어서 지금 꽃송이하고 잎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지금 꽃이 지금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지금은 꽃송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두번째 피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올게 키와서 내년에 내년 이제 여름 되면 좀 무훈둥이로 변하겠죠. 그럴 때는 이제 꽃송이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릴 겁니다. 그래도 올게는 이정도로 이정도로 이제 피워준 것만 해도 만족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집에 다 지금 피고 있지요. 더 멋있게 피고 있는 집들도 많이 있을텐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이제 잎꽂이에서 자란 우리 덴드룬꽃이 이렇게 지금 꽃을 피면서 이렇게 많이 컸어요. 키가 이거 보세요. 저 밑에서부터 지금 꽃송이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지금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지금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그 하얀거는 받침대입니다. 그리고 빨간게 이제 꽃인데요. 꽃이 지고 떨어지면은 이 그 받침대 하얀게 나중에 이제 분홍빛으로 변합니다. 그럴 때는 더 멋있어요. 일부는 이제 그 보라빛으로 변하고 꽃도 피고 지고 그런 상태면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키도 많이 컸고 자랐고 이 덴드룬꽃이 이제 좌우에는 이제 자꾸 굵어지면서 꽃송이도 많아지고 더 예쁘게 이제 꽃을 피워주겠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흙을 한번 보세요. 흙은 이제 잎이 무성하고 꽃이 필 때는 금방 흙이 마릅니다. 이게 지금 어제 물을 줬는데 이렇게 말랐어요 벌써. 그래서 이게 물을 줄 때는 저는 3일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듬뿍듬뿍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꽃송이가 지금 이렇게 예쁘게 지금 나와서 이렇게 세상에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잎을 좀 따줬습니다. 또 잎을 큰 것만 좀 따줬어요. 이제 세 번째 따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봄에 이제 잎 나오기 전에 다 따줘야 됩니다. 가지만 남겨놓고 완전히 막 싹 다 따줬고 또 잎하고 이 꽃송이가 올라올 때 너무 잎이 무성했어요. 그럴 때 이제 한번 다 따줬습니다. 굵은 것만 따줬습니다. 잎을 다 따주면 안 되고 너무 무성해서 꽃이 파묻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 이렇게 햇빛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잎을 많이 따줘야 돼요. 따주고 이제 오늘 또 따줬습니다. 이게 굵은 것만 이제 몇 개 따줬는데요. 그래야 꽃송이가 더 많이 나오고 계속 가지가 뻗으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게 가지를 위에 우열을 잘라 줬어요. 이거를 꽃이 이제 많이 보려면은 이 가지를 위에 우순을 제일 위에서 우순을 잘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순을 잘라 주니까 이렇게 가지가 옆으로 많이 뻗었어요. 옆으로 많이 뻗으면서 꽃송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숯 나오면서 숯 나오는 곳마다 그 꽃송이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잎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끝인 머리는 끝쪽은 잘라 줘야 됩니다. 그래야 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모르고 키우고 키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잘라 줬죠. 그랬더니 이 한 가지가 이게 엄청 지금 가지가 많이 뻗었어요. 그러면서 꽃이 지금 많이 가지마다 지금 가지가 벌어지면서 꽃송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또 지금 2년째 나는 우리 된다른 꽃인데 이렇게 키가 엄청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많이 키워서 그 유리창에다가 한가득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햇빛 있는 곳에서 키우면은 얘가 이제 꽃송이가 떨어지면서 그 보랏빛으로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꽃 그 햇빛을 많이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간접적으로 잠깐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꽃이 잘 피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 같은 곳에서 햇빛 남양 쪽에서 키우면은 꽃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 꽃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색이 그 보랏빛으로 변하기 때문에 엄청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또 제 해욱 채널에 오셔서 우리 된다른 꽃을 보여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영상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